여러분 안녕하세요 . 물건을 세팅할 때 바로 밥 먹으면 잘 안 됐어요 밥 먹으려구요 완전 맛있으면 좋단다 화면 할래 화이트 못한 점은 냉장고 때문에 피곤한 그쪽에서 가사 마치 잘했어 아 진짜 맛있어 같이 먹으면 나야 해요 옳지니 응 아이코 싫어 와아오 너무 치자레스 응 쏙 옳지 죽숨 골고루 옳지 5분간 5분간 기다려 옳지 빵! 집사2장 기다려 집사2장 일어나 일어나 옳지 세뇌 세뇌 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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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